제 4편 인간세의 제 8장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옛날은 따라갈 수 없네 천하의 도가 없으면 성인은 그것을 완성시키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성인은 그것을 자기 생명이라 여기네 지금 같은 때를 만나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라오 지금 같은 때를 만나서는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네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그것을 손아귀에 올려놓을 줄 모르며 세월은 재앙은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감을 그만두라 위태롭고 현모하여 백 위태롭고 위태롭다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구나 가시풀이여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다 내가 물러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여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아네리 위태롭고 위태롭다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구나 가시풀이여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내 물러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여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아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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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줍 줍 Butter 줍